Q. 손성현의 노래 네 안녕하세요. 버전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손성현이라고 합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베이스를 맡고 있는 천준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이거 모자 이슈 되겠어요. 안녕하세요. 노래를 맡고 있는 유교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드롭 맡고 있는 유교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기타의 유민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시선. 시선 한 번씩 하겠습니다. 오른쪽으로 한 번 갑니다. 오른쪽. 오른쪽으로 스윽 갑니다. 발 끝 한 번 가까이. 발 끝 한 번 스윽 갑니다. 아 됐어. 이 머리 이제 오늘. A마멘입니다. 자. 중간에 한 번 가겠습니다. 중간에. 자. 아주 그 차가운 이미지로 한 번 가겠습니다. 아 차갑다. 자. 자. 이번에. 큐토로 한 번 갈까요. 귀여운 거. 아 그건 좀 불이죠. 버즈한테는. 네네. 자. 자. 밝은 비수 한 번 갑시다. 비수. 아 좋아 좋아 좋아. 자. 맨 왼쪽 한 번 가겠습니다. 맨 왼쪽으로. 자. 시카 도시남자. 자. 시카 도시남자. 아 좋습니다. 네. 됐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